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왁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치 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에게 여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여 여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어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어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들인 뿔이니라 그때 여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가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연락을 해오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처음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코로나19가 되니까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어느 순간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보시다가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간 지 벌써 13년 전 일이니까 10년 전에 뵙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옥사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제법 그래도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땡땡땡 권사님 정확하게 이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권사님은 저희 교회 직분으로는 지역장을 맡으신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되거든요 제가 처음 부목사로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 보게 되면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물어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장님들이 교회에 자주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지역장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오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대답입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권사님 하루에 교회 몇 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몇 번씩 교회 오시고 중보의 자리에 계시고 신방을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 하셨던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셨던 분이셨죠 그러니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분이 기억됩니다 참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셨던 권사님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말고도요 제 머릿속에는 기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스가리아설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너는 나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리아 말씀으로 11월 말까지 조금은 길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 하면 스가리아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1월 말까지 우리가 스가리아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스가리아설을 보게 될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꼭 한 가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스가리아 이름을 기억하라 스가리아 스가리아 이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리아 이름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누려질 것입니다 스가리아는요 어제까지 본 학계와 함께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학계도 성정건축을 위해 사용되었듯이 스가리아도 마찬가지로 성정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부른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학계가 16년 동안 중단된 성정건축을 시작한 선지자였다면 스가리아는 학계와 함께 계속해서 성정건축이 다시 멈추지 않고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스가리아였고 그뿐만 아니라 스가리아는 성정건축을 넘어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을 곳곳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스가리아 1장은요 이 스가리아 전체를 이해하는 서론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는데 1장부터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고 1장 7절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환상에 대한 메시지로 2장까지 새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년간 성전건축이 중단되고 난 후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건축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스가리아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성전건축을 재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학계에서 2장 말씀을 보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학계 2장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리아 1장 1절 말씀이 더 먼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살펴보십시오 학계 2장의 말씀과 스가리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왜 학계가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더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시 시작하는 일이니 너희들 빨리 건축해라 열심히 건축해라 똑바로 건축해라 제대로 건축해라 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원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시 재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건축은 재개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스가리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조상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횡의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분명하게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70년의 종살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마음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무너진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 땅의 선전 건축은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쉬워집니다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 칼럼에 쓰신 괜찮아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칼럼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주님은 괜찮아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 먼저 하신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건 역시 괜찮아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바로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괜찮아 하는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서로서로가 괜찮아 하는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 칼럼을 읽고 난 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한 가지가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괜찮아 내게로 돌아오라 괜찮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메시지 하나의 첫 번째 성전 재개를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씨름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생각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 준비할 것들로 분주하게 제가 사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여파도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게 하소서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하소서가 제 요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요즘에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생각 중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생각을 하다가 딴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때론 실수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다시 해 전 참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매일 일상을 돌아보면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저희 아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동원아 아빠가 언제 예수님처럼 보여?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저희 아들 반응이요 아빠가? 이런 반응이에요 아빠가?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데 그 아이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아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도원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은 진리이시거든 예수님은 진리이시거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줘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도원아 아빠가 언제 예수님처럼 보여?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도 보이지 아빠는 괜찮은 아빠야 좋은 아빠야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아들에게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아들에게 해보았습니다 아들 아빠가 언제 예수님처럼 보여? 이렇게 하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제가 아들에게 이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도원아 이제부터는 학교를 스스로 다니는 거야 거리가 꽤 되거든요 한 30km 됩니다 학교가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시간 반 정도 아침에 가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혼자 가야 돼? 아빠는 이제 안 태워다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학교 데려다 줄 때 예수님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사명보다 먼저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명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괜찮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 복 받지 말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스가리아 말씀을 읽고 난 이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우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우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우와의 말이니라 괜찮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때에 있든지 괜찮아 괜찮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 그 위로 안에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 울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닫혀졌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주 앞에서 주의 보열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로 하나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약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괜찮아 내게로 돌아오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사절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회의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에 기 기울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본받을 자로 기억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본받을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기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기 기울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기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기억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본받을 자로 기억되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실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정말 본받을 자로 하나님 기억될 수 있는 한국교회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둥해야 할 부분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